그 Kopf 그 출발선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후발부터 굉장히 지금 2.2권 차량들이 뛰고 나오네요 자 1위가 누굴까요? 이제 안 보입니다 네 그동안 분명한 것은 중2권 차량 선수들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력이 굉장히 많이 YA가 나왔구요 10. 3. 5. 5. 5. 4. 6. 5. 6. 황재로 섬시고 나가서 안쪽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재로가 치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황재로가 갈게요. 다시 황도로 파고 탈면서 최고 미래 앞질러 갑니다.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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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토메에서 최대한 그립력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말아 들어갔습니다. 황교숙 선수까지 치고 나옵니다. 황교숙 선수도 드라이타는 말이죠. 이게 우려했던 포장인데요. 황교숙이 최강밑까지 앞질러 갑니다. 3위로 올라갑니다. 차에 변수가 생기고 있는데요. 현재로 저기찰 차관계인 김준근, 황준우 선수입니다. 황준우 선수가 지금 올라갔어요. 황준우와 박규숙 선수가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강빈 선수와 이정우 선수는 피트인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차이를 교체를 하지 않으면 차이가 못 견딥니다. 지금 박정준 선수의 모습이고 장현진 선수와의 배틀이죠. 일단 장현진 선수가 박정준 선수를 앞질러 갑니다. 최강빈 선수입니다. 지금 정희철과 최강빈 선수가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수능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최강빈 선수, 현재 부위 올라와 있고요. 자, 정희철 선수와 배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최강빈 선수 나가죠. 나갔습니다. 지금 사실 두 선수의 모습이 서툭 경쟁이 되거든요. 네, 지금 7초예요. 오, 최강빈 선수입니다. 자, 지금 박석찬 선수죠. 자, 이제 기회만 보는 거죠.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장현진 선수는 기회만 보고 있을 거고요. 자, 들어왔죠. 자, 안쪽으로 파고드는 장현진 선수입니다. 일단 황트루가 앞서고 있고 네, 그날 들어왔습니다. 네, 장현진 선수가 2위로 올라갑니다. 최대한 2율로 올라갑니다. 49秋 황진우냐 장현진이냐 장현진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장현진의 1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장현진이 선두로 올라섭니다. 서한지 피해 장현진 선수. 100kg의 핸디캡 웨이트를 데리고. 박석찬 선수와의 개입은 아직 30초 가까이 되기 때문에 랩당 계산을 하더라도 박석찬 선수 지금 스프리발리! 스프리발리! 박석찬 선수입니다. 박석찬 선수입니다. 박석찬 선수 추돌을 했었는데 황진우 선수로 상을 같고요. 자 이제 들어오죠 장현진 선수가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세계대회 연속 우승으로 2024년 첫 번째 밤의 황제에 등록합니다 자 3연속 우승이죠 장현진 선수